세 색깔! 아까 설탕 얼마나 넣었더라? 뭐 할까? 양념료! 이거 빼? 빼주스 넣으면서 와요. 이제 나도 양념 마스터가 된 것 같아. 다른 유명한 노래 맛있는데? 사부님 한 번 맛보실래요? 어떤 맛인지 나도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요? 괜찮아? 괜찮아요? 어? 사부님보다 단골치가 좋아하나봐요. 죄송합니다. 역시 청춘어람이라고 그래 그걸. 제가 좋아. 야 이게 사탕이지? 고춧가루 넣을까요? 저는 마음에 들긴 한데. 청춘어람. 달아? 그러면 좀 더 달아? 너무 달아?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면 안 달아? 저 생각에는 조금 더 간장 넣어야 돼. 간장? 간장 넣어야 돼. 그래? 선배님 이거 다시 조금 맛이 바뀌었는데 한번. 맛 바뀌었어요. 맛 바뀌었어요. 맛 바뀌었어요. 근데? 설탕을 얼마나 넣는 거야? 이게 반 갓 정도만. 반 컵을 넣었다고? 네. 며칠 정도 넣었잖아. 네. 그리고 유분을 돈 좀 많이 넣어봤어요. 넣어봤다고? 네. 점으로 만들어 보니까. 여기 있어서.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우리가 먹는 거라서 실패하면 안 돼. 자, 양념. 자, 해볼까요? 네. 자, 붙여. 됐어? 조금? 두 스푼. 오케이. 일단 두 스푼. 오케이. 와, 기술 있어요. 이렇게 김치. 김치처럼. 다. 이렇게 빨아요. 그래서 다. 진짜 다 안에. 들어가요. 들어가야 돼요. 다 되면은 양념장 준비됐고 밥 다 되면 고기 굽는 거예요. 네. 자, 밥 다 된다 봅시다. 뭘 보고. 어떻게 blank의 손으로? 뭐elles 비주었습니다. 와.. 탔구만 탔구만. 아냐, 탕규 아니어도 무슨 소리야. 안 탔다니까. 밥 됐나만 봐라. 설이 걷구먼. 아니요. 밤, 밤. 알덴테. 알덴테. 알덴테? 그럼 안 되는데? 수퍼 알덴테. 뭐가 알덴테야? 진짜 섞어서 뜸 들이면 되는데. 무릎 뿌려 보여줘야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이제 섞어서, 섞어서 뚜껑 덮어서 뜸 들이면 돼. 뚜껑 왔습니다. 맛있다. 자. 자. 자.